지금부터 CS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SS를 공부하기에 앞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이 HTML입니다. HTML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 CSS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TML을 먼저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CSS라고 하는 기술은 어떻게 보면 HTML을 보완해주는 역할로써 만들어진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HTML은 CSS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HTML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HTML 안에 있었던 기능들을 CSS라고 하는 형태로 독립해 나오면서 CSS라는 기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TML과 CSS는 각각이 서로 담당하는 중점을 두고 있는 역할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이해하는 것이 CSS를 공부하는데 또 CSS를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HTML과 CSS가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HTML이 정보를 표현한다면 CSS는 HTML을 시각적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HTML은 정보, CSS는 디자인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예제 1번과 예제 2번이 있는데요. 이 중에 예제 1번은 기본적으로 같은 HTML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제 2번은 예제 1번에 있는 HTML에 CSS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예제 1번부터 보면 여기 HTML이 있죠. 그 중에 H1은 헤딩이죠. 생활코딩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P는 단락을 의미하죠.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래밍 커리큘럼입니다. 라고 하는 단락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코드를 카피해서 이쪽에 제 밑에 있는 콘솔에다 붙여넣은 다음에 이렇게 이 콘솔을 실행해 보면 왼쪽에 이렇게 HTML이 렌더링이 되죠. 그래서 이게 H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생활코딩이라는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생활코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의 중요한 특성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HTML은 Markup Language라는 형태의 언어죠. Markup Language는 이쪽에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H1으로 시작해서 H1으로 끝난 이 태그 사이에 생활코딩이라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이 H1에 해당된다. 그리고 H1은 이쪽에 제목과 같은 역할을 쓸 때 사용하는 태그죠. 그리고 이 태그는 나름 이렇게 화면상에서 표시될 때 더 크게 보이고 더 진하게 보이고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P는 이제 단락을 의미하는 파라그르프의 약자고요. 그래서 일반이 위한 프로그래밍 커리큘럼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의 단락이라는 것이고 누구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이 부분 역시도 독립된 하나의 단락이라는 것이죠. 즉 HTML을 하는 역할, 여기는 H1, P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은 이 컨텐츠 안에 들어있는 정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각각의 부분들 별로 그것이 어떤 형태의 정보인지, 그것이 헤딩인지, 아니면 단락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줘서 그 정보들의 어떤 성격들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HTML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CSS는 뭐냐면 여기 예제가 있습니다. CSS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뒷독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CSS가 첫 번째로 HTML과는 전혀 다른 문서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에게 지금부터 내가 CSS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태그가 바로 이 스타일이라는 태그입니다. 이 스타일 태그를 이렇게 선언해주면 브라우저는 아, 이제부터 CSS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CSS의 문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타일로 닫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아, 이제 CSS가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HTML로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브라우저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H1이라고 하는 부분 H1은 이 태그에서 바로 이 H1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 중괄호 있죠. 중괄호 사이에 있는 컬러나 폰트 사이즈는 바로 이 H1이 색깔은 붉은색이고 폰트의 크기는 20 픽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CSS를 통해서 정의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를 다시 소스를 열어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소스를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한 다음에 밑에 있는 콘솔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마우스 포인트를 딱 떼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왼쪽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자, 아까와는 다르게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는 검은색의 큰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붉은색의 아까보다는 작은 형태의 글씨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블루라고 바꿔주면 이 왼쪽에 있는 붉은색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죠. 바로 CSS가 하는 역할은 HTML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디자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CSS가 이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디자인 쪽으로 바꿔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HTML은 바로 이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헤딩, 타이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정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HTML이고요. 그 다음에 이 HTML, 이 H1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색깔은 파란색이고 폰트의 크기는 20 픽셀이다 라고 하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기술해주고 이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CSS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면 HTML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HTML이고 CSS는 그 정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CSS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겠죠. 쓸데없이 분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정보와 디자인을 분리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제가 조금만 더 예제를 일부로 중복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코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제가 CSS 부분에 제가 일단 지우고요. 여기 보면은 H1에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HTML 코드를 썼습니다. 자, B 태그를 쓰고요. 다시 생활코딩이라는 부분에 B 태그를 씁니다. 아, 이거는 좀 효과가 없네요. 왜냐하면 H1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볼드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P 태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안에다가 이렇게 B 태그로 일반인이면 프로그래밍 커리큘럼입니다. 를 감싸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진해졌죠. 이 B는 볼드의 약자입니다. 볼드는, 예, 그 볼드가 감싸고 있는 컨텐츠 영역에 폰트를 두껍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볼드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볼드는, 이 볼드 자체가 어떤 정보의 성격을 규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과 정보의 시각적인 표현을 규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P는 단락을 의미하는 패라그래프의 약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보의 성격, 그 정보는 컨텐츠 영역은 단락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컨텐츠 자체의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볼드의 약자입니다. 볼드의 약자는 이 볼드로 감싸져 있는 부분은 화면상에서 두껍게 표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시각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볼드는 시각적인 것이고 P는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그런 수단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각적인 것들이 포함이 되니까 이 HTML을 활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볼드 대신에 이렇게 볼드를 삭제하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P 태그에 대한 디자인을 정의할 건데 중괄을 열고 P 태그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부 다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존의 HTML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HTML 시각적인 요소를 CSS라는 기술로 모두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 장점 중에 핵심은 바로 이 HTML을 어떤 시각적인 역할이 아니라 정보를 표현하고 구조화시키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 있게 됐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CSS는 활용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CSS를 코딩을 하실 때 바로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디자인만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아까는 볼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디자인을 바꾼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볼드를 다 제거하거나 볼드의 위치로 바꾸거나 이런 작업들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CSS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TAG 전체를 한꺼번에 수정할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CSS만 변경하면 이 밑에 있는 HTML 코드 자체는 수정하지 않고 CSS의 변경을 통해서 전혀 다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참고라고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CSS 젠가든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는 사이트예요. 어떻게 재미있냐면 여기 보시는 웹페이지가 있죠. 이 웹페이지는 당연히 HTML과 CSS로 만들어진 웹페이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셀렉트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링크를 아무거나 제가 클릭해 볼게요. 이거를 클릭하고 어떤 웹사이트가 나왔죠.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CSS 젠가든이라는 이 웹사이트와 지금 전혀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이 웹사이트가 똑같은 HTML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 서로가 다른 CSS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예를 볼까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CSS 젠가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디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오피셜한 느낌이 나네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똑같은 HTML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오른쪽 클릭해서 소스 보기,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서 이 각각의 사이트들이 정말로 같은 HTML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웹페이지들이 서로 다른 CSS를 가지고 다른 CSS를 적용하는 걸 통해서 똑같은 HTML이지만 전혀 다른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CSS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고 우리가 CSS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즉 정보는 그대로 두고 디자인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이트니까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특징은 검색해진 HTML을 해석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방문제를 유도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이 HTML 안에서 시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게 되면 HTML이 의미론적인 의미의 어떤 정보 자체의 의미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단락이고 이 부분은 H1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우리가 어떤 검색엔진 예를 들면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어떤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특정한 웹페이지에 있는 그 여러가지 어떤 다른 정보들보다 이건 헤딩에 해당됩니다. 즉 제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검색의 제로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웹페이지가 검색엔진으로 하여금 뭐랄까 올바르게 이해되도록 하는데 이 정확한 HTML 다시 말해서 의미론적인 HTML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엔진 친화적인 HTML 코딩을 하게 되면 결국에 검색엔진은 여러분들 사이트를 더 좋아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사이트 만든 사이트가 그 사이트를 어떤 정보를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타겟팅된 유저들을 또 방문자들을 사이트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색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구글의 검색엔진 최적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있냐면 적합한 정확한 HTML 코딩을 하게 되면 특별히 검색엔진 최적화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검색엔진은 결국에 여기 있는 HTML을 분석해서 그 HTML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들에 따라서 정보를 분류해서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정확한 HTML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HTML에서 디자인을 분류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프로그램인 스크린 리더가 HTML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검색엔진 최적화와 비슷한 이슈입니다. 즉 예를 들면 여기 H1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헤딩 제목 부분이죠.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떤 HTML의 시각장애인들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형태의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브라우저는 예를 들면 음성에 의존하는 브라우저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H1이라고 하는 부분은 헤딩이고 다른 부분보다 중요한 부분이죠. 제목이니까 그러면 더 목소리를 크게 읽는다든지 어떤 링크가 있다면 그 링크를 이것이 링크라는 사실을 유저에게 알려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런데 시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HTML이 들어가 있으면 의미론적으로 웹사이트를 해석하는 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아주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역시 CSS와 HTML을 의미와 디자인으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